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된 거는 2018년이었나요 혹시? 한 2018, 2019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영어영문학회에서 선생님의 지도교수님이신 셰로버트 선생님과 함께 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그래서 같이 실사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처음 직접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대에서 했던 셰로버트 선생님이 강연하시고 선생님께서 통역을 해봐서 아는데 통역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걸 너무 매끄럽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물론 그 강연 내용도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특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이크 넘길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사이언스 픽션에 대해서 혹은 영미권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소개를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덧붙일 건 없을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저도 여기 영미업문화 전공이시니까 저도 이제 영문학 기반으로 이제 학석박을 했고 이제 다만 여기 이제 정혜진 선생님을 비롯해서 요즘 영문학계에서도 사이언스 픽션이나 장르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요즘은 국문학도 현대문학 보면은 김보영 작가나 김초엽 작가 대부분이 이제 다 SF 판타지 쪽으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뭐 영화나 드라마로도 각색이 많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넷플릭스 같은 제작이 되고 하면은 이제 판이 워낙 커지니까 그쪽이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그 석사 논문 쓰고 학사 논문 쓸 때는 그 한국 영문학계 뭐 다 전반이 다 그랬던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석사 공부했던 그 학교에서는 이제 뭐 SF나 이런 거는 거의 잘 용납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장르문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어 그래서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미국에 지금 뭐 SF 쪽에 혹시 관심이 이 수업을 통해서 생기게 되시면 그 SF 쪽으로는 미국에 이제 연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한 분 한 분 교수님들 있는 데는 있지만 학과 전체적으로 하는 곳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있는 제가 박사하게 받았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가 SF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대학원생 입학하는 친구들 중에도 한 반 이상이 SF를 연구하러 들어오거든요. 한 12명 들어오면 한 6명은 SF하러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SF만 하는 또 세부 전공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또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SF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제 LA나 이제 뭐 미국에 여행 오실 일 있으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제가 연결 있으면 이제 가이드 해 드릴 수 있지만 없으면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학교 가보시면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메리 셀리 프랑켄슈턴이 초본이라거나 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리버사이드 캠퍼스 근처에 이제 플럴튼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필립 케이딕 스페셜 컬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필립 케이딕이 옛날에 썼던 뭐 편지부터 해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셔도 좋은 기회 될 것 같고 아니면 동부 쪽에는 이제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또 SF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북부 캘리포니아로 가면은 UC 데이비스에서도 STS라고 과학 문화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거기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대학교에서도 SF 관련된 뭐 과학 문화에 관련된 연구들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 이제 계속 공부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한국에 있을 땐 거의 몰랐는데 미국의 IAFA라는 학회랑 SFRA 이 두 가지가 SF 연구로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술 대회인데 올해 IAFA 같은 경우도 그 학회 제목을 글로벌 판타스틱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SF 학회에서도 그동안 영미권 위주로 그 연구가 계속 됐었고 다른 학회에 비해서도 이제 SF 쪽 학회 가면은 백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남성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도 가도 뭐 한 8, 9명 빼고 한 150명은 100인 정도로 이제 SF 학회가 그쪽 심한데 이제 그쪽에서도 많이 이제 한국이나 이런 아시아나 동양이나 인도나 이런 쪽 SF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쪽에서 이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적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관심 갖고 이제 또 뭐 발표도 하시고 영문과니까 영어 이제 아무래도 좀 잘 되시니까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저랑 나중에 뭐 콜라보나 이런 것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박사학위 졸업하고 지금은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패컬티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뭐 사담을 좀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45분에서 60분 정도 제가 그냥 준비한 자료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랑 좀 편하게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앞에 이제 좀 준비한 자료들 설명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저 혼자 떠들면 저도 이제 힘이 들고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손 들어가지고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간에 이렇게 제 말 끊으셔도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끊고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쉐어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밑으로 내리고 다 쉐어를. 네. 잘 보이시죠? 화면. 네.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첼리빈트 선생님의 그 SF 에스프리를 읽으시고 이제 다르코수빈 책도 이제 읽으셨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 SF 에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책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닌데 이제 빈트 선생님이 한국에 이제 학회 때 오셨을 때 제가 출판사를 연결해가지고 번역 그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 쪽에서는 워낙 잘 관심이 없고 하니까 근데 이게 좀 하나라도 번역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른 더 대표작들은 사실 빈트 선생님 다른 대표작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동물 연구나 이쪽이 사실은 주 강점인데 페미니즘 연구, 동물 연구, 이제 포스티머니즘 연구 근데 이제 아무튼 뭐 그 책이 이제 가장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쉬워서 먼저 이제 번역 출판을 진행하게 됐고 그 한국어 제목은 이제 한국 출판사 직원이 그냥 막 붙인 거예요. 저랑 빈트 선생님도 이게 이게 뭐지?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제목이 됐는데 뭐 나쁜 제목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서 이제 SF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읽으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번역도 뭐 나쁘지 않게 된 것 같고 그래서 SF라는 게 한국에서는 워낙 뭐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영문학계에서 뭐 제대로 가르치는 수업도 이제 요즘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때도 SF 수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그 뭐 아이작 아시모프나 뭐 이 정도 아서클라크 이런 게 SF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SF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여기 세 명이 SF를 자주 읽으시나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고 독자 하세요. 네. 여기 혹시 누군지 알아보실 분들 계신가요? 그 학생이 여러분들 중에. 알아볼 만한 얼굴 있으신 분 계세요? 맨 왼쪽이 필리케이딕. 아 맞습니다. 중간이 와우스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카프카. 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케이딕 웨일즈 카프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SF 작가를 골라라. 그러면은 누구를 혹시 고르실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HG 웨일즈는 이제 뭐 우주전쟁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어봤으니까 뭐 HG, 어 그래 SF. 필리케이딕가 좀 생소해. SF 팬들이야 뭐 필리케이딕 많이 알지만 카프카? 카프카가 SF 작가인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독일 명작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작품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케이딕 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리케이딕이 뭐 웨일즈야 뭐 사이언스 픽션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필리케이딕도 이제 사실은 뭐 20세기 이후에 SF 역사나 SF 작품 뭐 전반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한 명을 골라라. 혹은 이제 SF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되고 대표적인 SF 작가를 골라라 그러면 아마 많은 연구자들이 필리케이딕을 고를 텐데 필리케이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더 맨 인드 하이 캐슬, 높은 성의 사나이 같은 작품 같은 경우를 봐도 여기에 이제 과학과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뭐 우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타임머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외계인도 안 나오고 뭐 저기 AI도 안 나오고 이거는 그냥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랑 일본이 이겼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쓴 거고 필리케이딕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외계인, 과학, 우주선, 로봇 이런 게 전혀 안 나오는 그러면 이게 이제 SF냐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웰즈야 SF로 이제 많이들 이제 인정을 할 것 같고 근데 카프카의 변신? 이거를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SF라고 이제 아예 안 배우잖아요. 이건 그냥 뭐 독일 명작이고 인간의 실존을 다룬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장르를 굳이 꼽으라면 판타지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우리나라 분류법에 따르면 이제 뭐 갑자기 일어났더니 벌레가 돼 있잖아요. 뭐 크리처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스위트홈 같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SF 근데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SF의 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SF로 볼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최근에 나왔던 우리나라 작품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 세 분 계신데 고요의 바다가 SF다 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고요의 바다가 SF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아마 고요의 바다는 SF라고 다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달에 나가가지고 우주인들이 거기서 뭐 물을 찾고 뭐 거기서 이제 생체 인간을 만들고 인공인간을 만들고 승리호가 SF냐? 그러면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승리호 맞아 맞아 SF지 그러면은 애플TV에서 나온 닥터브레인 이거 혹시 많이 한국에서 많이 안 봤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선균이 주인이고 김지훈 감독의 드라마인데 뇌에 있는 기억을 다른 사람 몸에서 자기 몸으로 옮겨요 이선균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기억을 이용해서 막 살인자를 찾고 막 이런 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막 사이버펑크도 생각나고 매트릭스도 생각나고 뇌공학? 어 이러고 뭐 오케이 SF 뭐 외계인도 안 나오고 우주도 안 나오지만 SF 같아 그럼 킹덤 아 킹덤 SF인가 아닌가 하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역사고 아 이거 좀비 좀비는 확실해. 근데 이걸 SF라고 부를 수 있나?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조금 되는데 사실은 킹덤도 과학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불사초가 어떤 과학적 원리로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서구에서 정의하는 과학은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한의학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치면은 이것도 이제 과학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닥터브레인에서 나오는 과학도 사실은 유사과학이고 고요의 바다에 나오는 과학도 사실은 유사과학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킹덤에서 불사초를 이제 갈아가지고 뭐 사람의 주사를 했더니 좀비가 되고 이런 것도 어 그럼 이것도 과학적인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과학은 이거니까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 클라우드 아틀라스 이거는 이게 이제 과학적인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막 시간 여행하고 막 여러 역사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매트릭스 감독 영화니까 오케이 사이언스 픽션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제 보건교사 아는 형 쪽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선을 넘는 거죠. 아 이건 사이언스 픽션 아니지 이건 판타지지 이제 이렇게 많이 가고 도깨비까지 가면 이제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픽션 완전히 아니고 불가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펙트럼이 있지만 이제 모두 이제 우리 많은 독자들이 어느 선에서 이제 선을 긋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이제 이게 과학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 뭐 아니면 뭐 이게 뭐 판타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뭔가 이 선 긋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래도 고요의 바다는 SF야. 불가살은 아니야. 뭐 이 정도 이제 합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러한 분류가 과연 얼마나 맞는 거냐. 이제 여러분들은 빈트 선생님 책을 읽었으니까 아마 더 그 제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그러는지 조금 예상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SF 정의에 대해서 뭐 수 백 년 이상 동안 박터지게 이제 학자들이 싸웠죠. 근데 이제 그 세메일 딜라니 또 대표적인 미국 SF 작가 중에 한 명이고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매일 점심 먹는 거 사진 올리고 친구 신청하면 친구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면 이제 재미있는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세메일 딜라니가 이제 뭐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흑인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SF 작가로는 거의 1세대 가장 선구자 SF 작가인데 엄청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줬어요. 나중에는 이 주장을 번복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정리할 때는 르포르타주 그러니까 뉴스 기사나 이런 리포트는 This happened. 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미국 물가가 올랐습니다. 뭐 우크라이너를 침공했습니다. 이게 이제 르포르타주다. 근데 자연주의 소설. 사실주의 소설. 자연주의 소설은 뭐냐. 푸드 헤브 해픈드. 이런 일이 일어날 법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주의 소설이다. 뭐 마담 모발이라든가 뭐 저기 디킨즈의 소설이라거나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잖아요. 브레이킹 배드라든가 뭐 미국에서는 어떤 화학교사가 마약 만들었다 잡히고 일어날 법한 일이다. 그러면 자연주의 소설이고 판타지는 푸드나트 헤브 해픈드. 이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서로 전제하면 판타지다. 해리포터에서 마술 쓰고 뭐 기차역으로 들어가고 사이언스 픽션은 헤브 낫 해픈드.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일어날지도 몰라. 이러면 사이언스 픽션은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걸 번복을 해요. 이제 그 들라니가. 이렇게 보면 조금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다른 이제 많은 사이언스 픽션 작가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편집자들은 사이언스 픽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이언스 픽션은 그냥 마케팅 용어다. 사이언스 픽션은 그냥 우리가 이건 사이언스 픽션이야 하면 그게 사이언스 픽션이 되는 거다. 출판사에서 그냥 이건 사이언스 픽션이다 하면 또 사이언스 픽션 이런 식으로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게 정의가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용어의 시작을 그 기준으로 잡기도 해요.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용어는 1916년에 휴고 게렌스백이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사이언스랑 픽션을 합쳐서 사이언티 픽션이라는 말을 만들었고 이 게렌스백이 이 말을 만들기 전에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말도 없었는데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아담 로버츠 같은 이런 사이언스 픽션 학자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사이언스 픽션 연구에 굵직한 연구서들을 조금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책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이언스 픽션이란 것은 훨씬 더 넓은 카테고리다 than is usually admitted. 우리가 인정하고 아는 것보다도 그래서 should be used to describe wide range of fantasy 그래서 판타지 문학을 다 포함하는 더 넓게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카프카의 변신도 사이언스 픽션 이야기라고 봐야 된다. 이게 비록 그렇게 분류되진 않지만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로버츠는 이제 카프카의 변신까지 사이언스 픽션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타지도 사이언스 픽션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더 이제 아담 로버츠는 그래서 더 멀리 가서 사이언스 픽션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을 뭘로 잡냐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가 쓴 솜니움이라는 작품이 1600년에 쓰여졌는데 이 작품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달나라로 가는 여행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죠. 그 원리들이 과학적 원리들이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과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HGOS가 20세기 초반에 쓴 작품들 아서클라크 마이자 아시모프가 쓴 많은 작품 SF 작품들이 지금 우리 양자역학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과학들이 많잖아요. 고전 물리학이 다 이미 뭐 부정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케플러가 있었던 17세기 초반에 달나라 여행을 간 것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과학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최초의 SF로 잡아야 된다 까지도 이제 가는 거죠. 더 많이 가는 사람은 성경을 최초의 SF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막 천사가 나오고 악마가 나오고 서로 싸우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브라이언 알리스라고 또 SF 연구서를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SF의 기원을 이제 고딕 소설에서 찾습니다. 조금 더 현대로 온 거죠. 막 17세기까지는 안 가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의 SF 소설은 그 저기 프랑켄슈타인이다. 메리 셸리의. 왜냐하면 메리 셸리가 여기서 그 처음으로 그 확장된 시간관념을 보여줬고 왜냐하면 프랑켄슈타인에 나오는 작품에 나오는 기술들이라는 게 인간을 이제 해부학적으로 합쳐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게 이제 현대에서 가능하지 않은 과학기술이니까 미래에 가능할 과학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점을 처음으로 보여준 소설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최초의 SF고 SF의 기원은 고딕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브라이언 알리스는. 그리고 이제 다르코스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초의 작품이 이거다. 최초의 작품이 이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컨셉적으로 정의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Cognitive Estrangement가 있으면 그게 다 SF가 되는 거다. 근데 이 정의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뭐 분명하진 않죠. 어디까지를 Cognition으로 볼 거냐 어디까지를 Estrangement 그러니까 뭐 여기 토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붐 개념은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 읽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마크 엔게노이 쓴 absent paradigm이라는 이 아티클이 또 이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당시에 여기서 이 그 학자는 SF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SF는 구제하는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게 이제 SF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패러다임을 만들어줘야 그게 SF다. 그러니까 다르코수빈이 말한 Cognitive Estrangement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마크 엔게노가 예를 드는 게 이제 우리의 쓰는 용어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영어 문학과 문학어학 같이 하시다 보면은 어학적인 것도 이제 많이 뭐 배우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마크 엔게노가 우리가 홀스라는 단어 이게 이제 기표잖아요. 이 기표가 세상에 있는 어떤 거를 지칭을 하는데 이 홀스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 이제 다른 단어와의 차별과 차이에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re라는 단어는 성인 말인데 여성인 말이면 Mare. 그 다음에 뭐 남성 말, 순놈 말인데 어린 말이면 콜트. 그러니까 이 콜트라는 단어는 이 다른 단어들과의 비교, 이 패러다임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거지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쓰는 모든 용어들이 이런 다 패러다임 안에 존재한다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 깃발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깃발, 이 기표, 이 심볼이 이 혼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빨간 깃발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가서 혁명을 하자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근데 이렇게 이제 패러다임 안에서 이런 맥락 안에서 보면 아 지금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absent paradigm,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 용어나 모든 인식이 이루어지는데 사이언스 픽션이 되려면 전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독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쉬랄 리긴의 어둠의 왼손 같은 작품을 보면 가장 여기서 충격적인 문장 하나가 킹 워즈 프레그넌트잖아요. 왕이 임신했또다. 왕이 임신했또다 이 단어가 이 문장 자체로 우리끼리 있을 때 이 지구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야 왕이 임신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아무 의미가 없는 문장인데 이 작품 속에서는 말이 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양성의 자웅 동체들이 나오고 캐머를 통해서 갑자기 순놈이 됐다 암놈이 됐다 하니까 이 프레그런트라는 단어 안에서 이제 완전한 패러다임 완전히 다른 젠더가 있는 종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SF가 되는 거다. 블레이드러너에서 레플리칸트라는 단어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작품의 패러다임 내에서는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이 작품이 패러다임 전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브로킹이라는 단어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크 엔게노는 여기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SF를 정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컨셉적으로 정의하는 게 그 다르코 수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립 웨그너 이런 분들은 그 이런 두 가지 정의를 다 부정하고 이제 좀 제3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다르코 수빈의 이제 다 제자들인데 그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패러니얼리즘 SF는 영원히 존재했다. 성경도 SF고 17세기 문학도 SF고 다 판타진 다 SF 이것도 아니고 노미널리즘 아 야 게른스백이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부터가 사이언스 픽션이야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 부정을 하면서 사이언스 픽션은 모더니즘에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온 애야.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고디게에서 후예로 찾았잖아요. 그 메르쉐리에서 찾은 사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더니즘의 한 영향이 이제 SF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 소설 우리가 뭐 역사를 이제 좀 알고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요런 것들이 모더니즘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게 사이언스 픽션이고 이런 정신 이런 큰 긴 역사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데서 SF를 찾아야 된다. 이제 칼프리드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로저 루커스트 같은 사람은 이제 사이언스 픽션의 조건으로 사이언스 픽션의 탄생 조건을 역사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초반 영국에서 저가 이제 그 잡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대중 독자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과학 기관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영향들 속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이언스 픽션이 나온 거지 그 전에 메리 셀리가 물론 사이언스적인 거를 넣었다고 해도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주장이 이제 셀르빈트 선생님이 받아들인 주장이기도 해요. 셀르빈트 선생님도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그런 과학이라는 것이 대중들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영향으로 사이언스 픽션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게 맞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사이언스 픽션 정의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많은 디베이트가 있고 아직도 뭐 합의가 안 됐고 영원히 합의가 안 될 주제라는 거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 가이드 퍼플렉스도 여러분이 읽은 SF 에스프리에서 이렇게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셀르빈트 선생님도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게 얼마나 정의하기 어렵고 정말 다양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교사 아는형이나 킹덤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야 이거는 사이언스 픽션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할 주제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이제 유명한 사이언스 픽션 연구서인데 여기서도 일곱 가지로 사이언스 픽션의 특징을 정리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최근에 나온 연구서들 보면 최초의 사이언스 픽션은 뭐야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해야 될 아기보다는 그냥 여러 사이언스 픽션 작품들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연구서들의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체르빈트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서 이제 이 학자도 이런 식으로 공통의 특징들을 좀 뽑아내려고 하는 근데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게 이렇게 뭐 판타지도 있고 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 SF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정의가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얼마 안 됐죠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사이언스 픽션이 훨씬 더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프트 SF라는 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소프트 SF라는 게 생각나기 시작한 게 이제 뉴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부터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언스 픽션 학자들이나 작가들이 이제 사이언스 픽션의 황금기가 언제냐 우리가 이제 SF 옛날에 공부할 때는 사이언스 픽션의 황금기다 그러면 이제 게른스백이 있고 뭐 20세기 초반에 에디슨이 있고 로켓 만들어서 우주여행 가고 고결 황금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즘 학자들, 다른 학자들, 뉴 웨이브 SF 작가들은 진짜 황금기는 60년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 웨이브가 사이언스 픽션의 역사를 바꿨다 가장 중요한 사이언스 픽션의 발전은 뉴 웨이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언스 픽션이 확 바뀌기 시작한 게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되고 바뀌기 시작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49년, 50년대부터 이제 뭐 매거진 오브 판타진 사이언스 픽션이나 갤럭시 사이언스 픽션 이렇게 이런 새로운 사이언스 픽션 잡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게른스백이나 아니면 그 그런 전통적인 이제 SF 편집자들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사이언스 픽션 편집장을 오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게 퍼블리시되고 안 퍼블리시되고를 많이 재단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라니 같은 흑인 작가들이나 많은 여성 작가들이 그 퍼블리시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었죠 그런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편집장들이 워낙 백인 남성이고 이제 자기들이 사이언스 픽션 이래야 돼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50년대부터 이런 새로운 잡지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잡지들은 옛날에 그런 어스타운딩 스토리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골방에서 개라지에서 기계 만들어서 우주나가고 이런 얘기들 우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선언하면서 새로운 잡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새로운 잡지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작가들을 많이 발굴하고 출판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여성 작가들 이제 유색인종 작가들이 대거 출판 기회를 얻게 되고 SF 쪽에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SF 작가들이랑 새로운 SF 작가들이 싸우게 되는 이제 진영이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보여주는 사례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마 책에서 읽으셨을... 이 분 보셨나요 혹시 에스프리에서?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베트남전이 일어났을 때 SF 작가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우리는 베트남전을 지지한다 우리는 베트남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미엘 딜란이나 이런 여성 작가들, 흑인 작가들 인문학 기반으로 시작한 SF 작가들 이런 작가들은 반대 쪽에 성명을 냈고 전통적인 작가들은 이전부터 활동했던 작가들은 산성 쪽에 의견을 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SF들 그리고 과학자나 공학 분야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인문학에서 시작한 작가들이 대거 SF를 쓰면서 새로운 SF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용어 문제가 불거져요 그래서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스펙큘레이트 픽션이라고 부르자 아이작 아시모프는 소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소프트 SF라고 부르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또 디베이트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요즘은 하드 SF, 소프트 SF 이렇게 많이 굳어지고 있죠 그걸 다 합쳐가지고 스펙큘레이트 픽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SFF, 사이언스 픽션 앤 판타지라고 하거나 요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SF가 하드 SF에서 소프트 SF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역사,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원인 제공을 했던 사례로 이제 또 많이 얘기되는 게 그 스푸트니크호의 발사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호가 57년에 발사되기 전에는 달나라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그 상상의 영역, 문학의 영역, 사이언스 픽션의 영역이었는데 스푸트니크호가 이제 우주를 가버리니까 이제는 이게 현실이 되면서 달나라 여행을 쓰는 모든 작가들은 더 이상 사이언스 픽션을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리얼리스트 픽션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푸트니크호 발사 이후에 SF 작가들이 고민이 시작되고 달나라 여행, 우주 여행 가는 게 이제 현실이 됐네 그러면 사이언스 픽션은 뭘 다뤄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책들이 뉴 에이브 사이언스 픽션의 포문을 연 대표적인 저작물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란 앨리슨이라는 에디터가 엔솔로지를 냈는데 던저러스 비전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신진 작가들 기존 SF에서 볼 수 없었던 SF 작품들을 많이 실어주면서 이게 이제 뉴 에이브, 미국 뉴 에이브 사이언스 픽션의 시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주디스 메릴리리나 이제 마이클 묵학이 했던 뉴 월지가 뉴 에이브를 시작한 걸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제 얘기 혹시 너무, 저 말 너무 빠른가요? 혹시 좀 뭐 질문하실 거나 혹시 여기까지 뭐 조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새롭고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다 듣고 한번 한번 하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른 거 수비도 읽고 다른 책들 좀 읽으신 거 같아서 제가 혹시 너무 뭐 아시는 내용을 반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요 안 그래도 수업에서 안 달아주신 내용을 너무 잘 요약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SF, 영미권 SF의 역사를 제가 뭐 이제 이게 사실은 20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괄적으로 좀 보여드린 것 같고 SF 정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여태까지 논란과 연구 토론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영미권 SF에서 그 동향을 어떻게 다루었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영미권 SF에서 동향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뭐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행본으로는 이 세 가지 정도 이제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요즘 뭐 여러 작가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 분야를 개척하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기조 강연도 맡고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세 가지 책이 있고 관심 있으시면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거 각자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사이언스 픽션뿐만 아니라 영미권 문학에서 동향을 다루는 방식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그걸 우리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사이언스 픽션 연구 분야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시기와 장르를 많이 얘기를 하고 20세기 초반에 영국 사이언스 픽션에서 옐로우 페릴, 황색 위협이라는 장르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서 역대 시청률 1위를 찍은 게 스트레인저띵스잖아요 기묘한 이야기라고 되나요 한국어로? 그 기묘한 이야기도 보면 하나의 장르잖아요 러시아 스파이 그래서 항상 스파이는 러시아고 미국을 전복하려는 건 러시아고 007 시리즈부터 미션 임파서블까지 다 러시아가 스파이로 나오는 그게 이제 하나의 장르처럼 굳어진 것처럼 장르 코드가 있고 컨벤션이 있고 옐로우 페릴 20세기 초반에는 그 위협이 동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페릴 장르의 가장 대표적인 빌런이 푸만추 푸만추라는 중국 과학자가 과학 기술을 몰래 개발을 해서 미국을 침략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퍼뜨린다거나 옐로우 페릴 장르에서 묘사하는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동향은 무식하고 미개하고 환상적이고 여성적이고 비문명적이고 근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1970년 80년대 가면서 사이버펑크라는 장르, 윌리엄 깁슨, 뉴로맨스 이런 게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매트릭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보면은 또 동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하는데 윌리엄 깁슨도 이제 치바시티에서 배경으로 하고 일본을 매트릭스도 보면은 키아누리브스가 이 무술을 배우려고, 싸움 기술을 배우려고 딱 꼽고 사이버스페이스로 딱 가는데 일본 도복 입고 딱 가면서 마셔라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향적인 공간에서, 근데 그 동향적 공간이 중국인지 일본인지도 불명하지가 않은 갑자기 동향이 확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 윌리엄 깁슨을 비롯한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동향을 그릴 때는 전통적인 에드워스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랑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걸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새로운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에서는 동향은 과거의 존재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원시적인 애들, 더러운 애들 이제 이렇게 마법적인 애들 이렇게 여겨졌다면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서는 동향이 미래로 너무 멀리 간 애들 너무 과학 개발만 해서 인간성을 상실한 애들 너무 디지털 문화, 유튜브만 보고 그래서 완전 소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이제 반대로 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제가 이따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윌리엄 깁슨을 비롯해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이제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에서의 서양과 동향의 구분이 이제 80년대를 넘어가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설명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그 이유가 이제 80년대에 일본이 세계 경제 2위로 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니, 파나소닉이 이제 그 전자시장을 도배를 하고 당시 애플보다 더 강약했던 거죠 소니나 이런 애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일본 회사들이 록펠러 타워라거나 뉴욕에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을 막 인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과학기술도 더 앞서고 경제력도 더 앞서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이 더 이상 안 들어맞게 되는 거죠 동양 애들은 미개하고 과학 모르고 수학 모르는 애들이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과학을 더 잘 알고 더 기계를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영미권에서 이런 새로운 표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동양 애들은 과학 수학을 너무 많이 해서 인간성을 잃어버렸어 그게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작품들을 보시면 1900년 초반부터 50년대까지는 이런 투만추 스토리, 옐로우 페릴 장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80년대부터 윌리엄 깁슨이나 여기 뭐 닌자 거북이라거나 돈 드리로라거나 이런 소설들 보면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동양을 과학과 기술과 비인간과 로봇의 존재로 상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조금 집중해서 다뤘던 부분은 여기 뉴에이브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옐로우 페릴 부분이나 테크노 오리엔탈리즘도 관심이 많고 연구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할 때는 뉴에이브 쪽이 가장 재밌었거든요 사실 제가 학부생 때도 영화 보고 하면 그렇게 육파혁명 그 세대의 영화가 좋더라고요 누벨바그, 장립고다르, 트리포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젊은이들의 혁명의 정신이 막 터져 나올 때잖아요 락앤롤이 있고 영화도 보면은 포레스트 건프 영화 보면은 그때 이제 미국 LA 쪽에서 이제 우드스탁하고 막 락페스티벌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미국이라는 거는 젊은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대마초 많이 피고 막 요가나 명상에 관심 가지면서 반전운동 시위하고 이제 뭐 페미니즘 운동 그다음에 자연보호 운동 하면서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페타포트 락페스티벌인 거죠 말하자면 프랑스도 그때 6,8혁명이 막 뜨거웠잖아요 이때 나온 작품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 작품들을 이제 뉴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이 뉴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경우에 이 사이언스 픽션을 영미권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이 뉴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슈라 르기인이라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페미니즘 SF 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슈라 르기인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어슈라 르기인 너무 좋아하는데 샘엘 딜라니도 이제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독자들 중에 SF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죠 까방권이라 그러나 이제 SF의 신이거든요 샘엘 딜라니가 옥타비아 버틀러라 둘이 양대 산에게 윌리엄 버로스도 이제 뭐 조금 보수적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 필리케이딩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여기 작가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이 작가들이 대부분 이제 윌리엄 버로스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 그 인종 문제에 대한 안티 레이시즘 페미니즘 이런 테마들을 많이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영미권에서 이제 진보적인 SF학자들이 많이 비판적으로 안 읽는 학자들이거든요 저도 이 작가들을 비판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들이 동양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의 안 이루어졌어요 이 작가들은 반전 운동하고 엔타 레이시즘이고 페미니즘 작가인데 깔 게 멋있어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동양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이 작품들을 읽어보니까 동양인 캐릭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은 너무 묘사가 잘 돼 있고 여성 캐릭터 묘사가 잘 돼 있고 다 좋은데 동양 캐릭터가 너무 이상한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시대 작품들 이제 동양에 대한 묘사들만 좀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 작품들이 동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사이버펑크는 워낙 동양 많이 나온 거 다 알고 있고 옐로우 페릴도 다 알고 있고 이 가운데 시기가 동양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됐는데 사실은 동양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필리케이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높은 성해사나이도 일본 캐릭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일본이 이제 미국을 지배한 얘기니까 어슈럴 르긴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타오이스트라고 불렀어요 도교 신자라고 번역해야 되는 한국말로 도교 신자라고 자기 스스로 했거든요 노자의 도덕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했고요 샘엘들란이 대표작이 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달그레인을 얘기 또 많이 되는데 이게 800페이지짜리 소설인데 이 작품의 시작에 에이시안 여성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작품이 그런데 이 에이시안 여성이 국적이 불명하지가 않아요 인종도 불명하지가 않아요 에이시안 루킹 워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되게 이상한 거죠 갑자기 동양 여성이 그래서 이 뉴에이브 시기에 동양이 많이 나온 그런 계기가 뭘까 역사적 문화적 상황 사회적 배경이 뭘까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는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엄청나게 젊은이들과 진보 시민들 사이에서 활발할 때였고 문학계에서도 동부는 동부 나름대로의 동양에 대한 우상과 동양을 동경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르기인, 필리케이딕 다 서부에서 활동했으니까 서부 같은 경우에는 엘란 긴즈버그나 제케루아 이런 작가들이 그때 이제 동양 종교에 엄청 심취해 있었을 때죠 그래서 엘란 긴즈버그, 제케루아 이런 작가들을 우리가 비트 세대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영문학 역사 배우다 보면 이 비트 세대 작가들이 당시에 동양 종교에 너무 빠져가지고 인도도 가고 불교 승려를 초청해다가 강연도 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 같은 데도 보면 히피들이 명상하고 요가하고 이런 게 다 그 문화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던 때였죠 이때가 일본에서 배워야 된다 일본의 참선을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뉴에이브를 열었다고 여겨진 이 세 가지 저작물에서도 보면 여기 던저러스 비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예시들을 제가 좀 써놨는데 30%인가 40%인가 작품들이 다 동양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동양을 얘기를 하고 있고 주디스 메릴의 잉글랜드 스윙스 SF 여기 엔슬로지에서도 동양을 언급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특히 이 엔슬로지의 대표적인 작품이 제이지 발라드의 작품이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데 제이지 발라드 작품이 총 3개가 들어있어요 제이지 발라드가 마이클 물카과 함께 영국 SF 역사에서 뉴에이브를 열었다고 많이 여겨지는 사람인데 제이지 발라드의 마지막 작품 존 F. 케네디의 시혜라는 작품의 시작에서 맨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장계석 대만을 열었다고 여겨진 장계석 사진을 넣어놨거든요 SF 단편인데 장계석 사진이랑 제클린 케네디 사진을 같이 넣어놓으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베트남 퍼스트 레이디였던 마담누라는 캐릭터도 등장을 하고 또 뉴 월즈 SF 잡지에서도 보면 동양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동양을 배경으로 하거나 동양 캐릭터가 등장하거나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입장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 1940년대 초반만 해도 그때 일본이랑 전쟁할 때였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대중 잡지 같은 경우에 표지에서 일본인들을 원숭이로 묘사한 표지를 장식했는데 10몇 년 뒤에 이런 대중 잡지의 표지에 완전히 바뀐 일본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죠 세련되고 멋있고 우아한 일본 여성이 나오면서 야 우리 동양에서 배워야 돼 이런 식으로 10년 만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그리고 그 가운데 뉴 웨이브 작가들에서 나오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까지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의 역사를 저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뉴 웨이브의 작품이 나오는 오리엔탈리즘을 제가 제 논문에서는 사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붙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오리엔탈리즘이 대부분 이런 도교 불교에 대한 어떤 동경 그다음에 이런 경외심에서 나온 작품들이 많고 근데도 여전히 굉장히 오리엔탈리즘적이죠 굉장히 신비스럽게 이렇게 뭔가 동양의 철학에서 배워야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영미권 SF에서 동양을 다뤘었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세 번째로는 최근 미국의 SF에서 나오는 세 가지 트렌드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제가 55분을 써가지고 어떻게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Q&A를 그냥 받을지 아니면 요거를 할지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시면 해주셔도 좋거든요 저희는 어차피 시간이 3시간 수업이라서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안 쉬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그냥 이어서 할까요? 선생님 혹시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장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았는데 학생들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뭐 저기 화장실 브레이크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뭐 SF 정의가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다음에 SF 역사 그 다음에 영미권 SF에서 동양을 다룬 역사 이게 좀 개갈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봤는데 최근 그럼 SF 트렌드가 어떠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가장 이게 요즘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하는 거 그냥 위주로 좀 뽑아봤어요 기술 긍정주의, 기술 유토피아주의가 1번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2번 그 다음에 앞으로 퓨처리즘 혹은 뭐 에이션 퓨처리즘, 사이노 퓨처리즘 이런 게 이제 세 가지인 거 이런 퓨처리즘이 세 번째인 거 같은데 어... SF 작품들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 SF 나오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하드 SF적인 우주 가고 우주비행사가 마스 가서 이제 뭐 정착지를 건설하고 그래비티 같은 것들, 로봇 나오는 것들 이런 하드 SF들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SF랄까 굉장히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은 이런 뭐 좀비, 크리처 물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아예 판타지죠. 러브크래프트 컨츄리 같은 경우에는 HBO 드라마인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국에서는 많이 안 보셨는데 그 HBO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이 러브크래프트 컨츄리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서 그 겟아웃 감독이 아마 프로듀서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시면 만달로리안도 스타워즈 스피노프 시리즈니까 또 SF 팬이라면 볼 만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SF랑 판타지 사이에서 또 카테고리 나누기 굉장히 쉽지 않은 작품들인 것 같거든요 그 핸드메이드 테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기술 긍정주의, 기술 유토피아주의라는 건 뭐냐 이게 미국 SF, 하드 SF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기술 긍정주의인 것 같은데 이 하드 SF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 특징이 여전히 영미권 SF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저는 한국 SF에서 이 기술 긍정주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70 몇 년인가요? 이 70 몇 년에 이제 그 신문에 박수찬 화백인 이정문 화백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는 이렇게 살 것이다를 상상해서 70년대가 60년대에 쓴 그림 그림인데 앞으로 35년은 우리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 그래서 보면 태양열을 이용한 집이 생기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전기자동차 공해가 없지요 막 이러고 전파신문 청소 따위는 제가 하죠 로봇이 막 청소를 하고 있고 공부도 집에서 달나라 여행 가고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제 미래에 이런 과학기술들이 발전될 거라는 것은 뭐 예측할 만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실현이 됐잖아요 움직이는 도로 이제 뭐 있잖아요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무빙워크 있고 달나라 가고 스페이스X 뭐 그다 태양열 이용한지 다 실현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도 없고 거지도 없거든요 여기 불행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집에서 치료를 받아 원격 진료를 공부도 집에서 하고 다 행복해 다 수학여행 가고 이 여기서 보여지는 그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이제 기술 긍정주의인 거죠 미래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거라는 35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순진무구했던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SF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테리 이글턴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래 깔려있는 이데올로기를 봐야 된다 문학 작품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지 그 안에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이데올로기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이제 바로 그 기술 긍정주의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왔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제프 베조스는 유토피아가 왔죠 앨런 머스커도 행복해졌죠 하지만 아마존 프라임이 드론으로 배송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우리나라의 택배기사들과 쿠팡이 로켓 배송이 아니라 로켓 배송을 드론으로 하는 순간 모든 로켓 배송 기사들과 배민 라이더들은 하루 안에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가 와서 우리가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출퇴근할 때 이제 뭐 안에서 책도 봐도 되고 영화도 봐도 되고 근데 자율주행차가 지금 거의 뭐 기술적으로는 실용화가 됐죠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나 윤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늦어지는데 사실은 택시 같은 것도 다 자율로 해도 되거든요 지금 기술로도 근데 그 자율, 완전 자율이 시행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모든 택배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대리운전기사님들 다 실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기술 긍정주의가 얼마나 현실을 반영했는가 우리의 그때 35년 전에 믿음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기술의 발전이 제프 베조스와 쿠팡 사장님과 앨런 머스크에게는 유토피아를 줬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술의 혜택을 못 받은 거죠 우린 더 가난해졌고 더 전역이 없는 삶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셔널라이징 지니어스라고 조넌팅턴이라는 SF학자가 쓴 글이 있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20세기 초반 미국 SF 단편소수를 쫙 분석을 하면서 이 안에 천재에 관한 신화 그리고 기술관료적인 이상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술관료적 이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술관료 과학자가 대통령을 해야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거야 이런 이상 그다음에 천재에 대한 신화라는 거는 우리 사회에는 천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 1%의 천재 엘리트들이 99%를 먹여 살리는 거야라는 그 믿음 이런 믿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LA의 교통정체가 있다 그럼 이거를 시나 정부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나서가지고 야 하이퍼루프 깔아줄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한 명의 천재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열광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기술 긍정주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개라지에서 한 명의 천재가 기계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모두 미국을 잘 살게 하고 그게 가장 잘 드러난 예시가 저는 60일 지정생존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미국 미드를 한국으로 각색한 거잖아요 원래 미국 원장 미드에서는 대통령이 인류학 사회학자로 나와요 사회학자인데 특히 도시계획 문제를 연구했던 사회학자가 대통령이 됐더니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각색하면서 대통령을 지진희 씨가 카이스트 과학자로 나오거든요 이 지진희 씨가 수학적으로 개선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서 남북 문제를 막 해결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술 긍정주의를 되게 반영하는 예시가 아닌가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송류근 신화, 황우석 신화, 안철수 열풍 이런 것들이 다 약간 기술 긍정주의를 좀 반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SF에서 또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아까 얘기 드렸던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0세기 초반에 옐로우 페리 장르나 뉴웨이브나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사이버 펑크나 동양인들 캐릭터 동양을 배경을 많이 했는데 최근 미국 SF에서 동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엑스마키나의 교코나 그다음에 블랙서머에서도 선이라고 북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북한 사투리를 전혀 안 써요 남한 사투리, 서울 발음을 완벽하게 하거든요 이 사람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로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비, 미국 좀비물인데도 동양인물 나오고 러브크래프트 컨트리의 한 에피소드가 대구예요 이게 미국 남부의 흑인 문제를 다룬 드라마인데 이 주인공이 대구에 파견 가거든요, 미군으로 지아라고 간호사인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구미호인데 얘가 한국인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UC 리버사이드 학부를 나온 동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교포 2세라서 한국어를 못해요 이 드라마에서 한국어 발음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 듣겠더라고요, 한국어 발음을 근데 그냥 가는 거죠, 드라마는 뭐 한국 사람들 볼 거 아니니까 야, 그냥 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한국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데 한국어 자문 한 명 없이 말도 안 되는 한국어를 막 쓰니까 뭐 아무튼 그렇고요 뭐 매트릭스에도 나오고 뭐 블레이드 러너, 인셉션 뭐 한국 동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요즘 많이 할리우드 나오는 거 보면 SF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로스트, 클라우드 아틀라스,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이 사람들이 한국 배우들, 동양 배우들이 어떻게 그려지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적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여기 책에서 볼린 로빈스가 만든 용어인데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 동양을 마술의 세계로 봤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로봇으로 너무 발달한 과학기술 이렇게 뭐 게이샤 사이보그로봇 고스트 인더셀에서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적인 고스트 인더셀은 물론 일본 사람이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적인 게 좀 있죠 그래서 이건 내재화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적인 표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게 전통적 오리엔탈리즘이랑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 묘하게 섞이는 게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이게 워슈스키 자매가 만든 거잖아요 워슈스키 자매가 트랜스젠더고 가장 그 페미니즘 주장과 이 섹슈얼리티와 가장 진보적인 의제를 앞장서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동양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 위에 아래 그림들이 다 서울이거든요 영화에서는 이게 서울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위에 거는 완전 일본 같아 보이고 밑에 거는 완전 베트남처럼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동양을 잘 모르니까 야 그냥 아무거나 같았어 야 이거 야 이거 서울 같다 막 이러고 막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동양에 대한 몰 이해 무식함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퓨처리즘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말을 조금 빨리 하는데 이따가 또 질문을 저기 하면 되니까 앞으로 퓨처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SF 쪽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트렌드인 것 같고 학자들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퓨처리즘이란 단어는 여기 보시는 이 학자가 이 글에서 제가 파워포인트는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했던 용어인데 결국엔 앞으로 퓨처리즘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작가들이나 작품들이나 학자들이 영미권 SF 작품을 보면 우리 지구에서 인간 한 명을 뽑아서 지구와 인간을 대표하는 한 명을 뽑아서 우주로 내보낸다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 이 사람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인 거죠 그러면 항상 누가 가냐면 미국인, 백인, 남자, 비장애인, 이성애자가 가는 거죠 항상 맷데이먼이나 탐크루즈 형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F 학계에서 흑인 작가들이나 여성 작가들이 비판을 하는 거고 아니 인류의 대표를 한 명 뽑아서 내보내는데 왜 맨날 미국인 백인 남자가 가냐 여자 갈 수도 있고 흑인 여자가 갈 수도 있는데 흑인 여성은 왜 우주인으로 안 나오냐 이런 비판이 많으니까 이제 흑인 작가들이 그런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 거고 미국 SF에서 흑인들은 항상 어떻게 그려지냐면 매트릭스의 오라클처럼 SF인데도 마법을 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오라클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는 마음씨 좋은 시골 미국 남부의 흑인 아줌마가 이름도 오라클이고 타로점을 봐줄 것처럼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프로그램인데도 인종차별적으로 그려지니까 야 흑인 여성도 우주비행사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흑인 여성이 우주에 나가는 작품을 그리거나 그런 걸 상상하는 게 앞으로 퓨처리즘이다 흑인이 퓨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상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러브크래프트 컨트리나 스타워즈의 로그원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퓨처리즘을 필두로 해서 미국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우주비행사가 되는 인디저너스 퓨처리즘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멕시코에서 온 라틴계 원주민들이 굉장히 육체노동이나 시급이 적은 그런 업종에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우주비행사가 되는 작품을 쓰자 이런 게 라티닉스 퓨처리즘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안 나오고 있는 게 에이션 퓨처리즘이거든요 중국 쪽 학자들이 사이노 퓨처리즘이라고 해서 중국 퓨처리즘 이런 얘기를 몇 명이 조금 하긴 하는데 유랑지구 같은 작품 보면 유랑지구가 굉장히 확실히 중국이 제국이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만들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걸로 나오지만 항상 미국인이 위에 있잖아요 미국인 빌런을 이겨내야 우리가 세상도 구원하고 이런 걸로 나오는데 유랑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구 전체를 중국 과학자들이 모터를 7개 지구에 박아서 구해내잖아요 그런 게 확실히 제국을 경험한 나라들이 상상력의 크기인 것 같아요 일본도 보면 예방기름 같은 것들도 그런 스케일의 규모가 나오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대한민국 과학 우주인이 지구를 구한다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퍼스트콜러니얼 그런 거에 관심이 많기도 해서 승료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미국인을 빌런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니까 아무튼 한국인이 우주에 나가는 그런 한국인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상력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승리호랑 고요의 바다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 이제 우리 한국인이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들을 한국인에게 상상하게 허락해준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필두로 해서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게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이라는 이 한국 SF 단편집에서 제주도 설화를 소재로 SF를 쓰게 시켜가지고 그걸 엔슬로즈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 설화가 SF의 상상력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줬고 물론 작품의 질의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제5의 한국과학문학 수상 작품 또 되게 제가 재밌게 봤는데 여기서 서윤빈 작가의 루나라는 작품이 있는데 서윤빈 작가의 루나가 단편인가 중편인가 짧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지구가 황폐해져가지고 이제 지구에서 못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해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바다가 다 황폐화돼서 건질 게 없으니까 그 대신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겼냐면 우주에 인공위성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 이 제주도 해녀들을 고용해가지고 우주로 보내가지고 여기다 끈을 달고 쫙 우주로 나가가지고 우주 쓰레기들을 막 주워오는 거죠 우주 쓰레기에 있는 광물들도 막 캐스페고 근데 해녀들이 잘하는 게 뭐냐 헤엄을 잘 치고 그 다음에 숨을 오래 잘 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완벽한 거죠 이 역할에 그래서 우리 제주도 해녀가 우주에 나가서 그 인공위성 쓰레기 이런 건 너무 저는 기발한 상상력인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좀 코리안 퓨처리즘 에이션 퓨처리즘을 좀 씨앗을 보여주는 작품들인 것 같고 이런 작품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 긍정주의 기술 긍정주의 그 다음에 테크놀 오리엔탈리즘 그 다음에 아시안 퓨처리즘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주목할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시간 걱정할 필요 전혀 없으셨는데 네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이 맞을 것 같은데 우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셨나요? 네 한비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경예대 영미어문학부에서 석사과정 지금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은 SF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요즘 해외에서도 그렇고 특히 국내에서도 문학에서도 그렇고 영상 미디어 쪽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이 수업을 듣게 됐는데 사실은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SF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코스빈이나 셔리벤트의 책을 읽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뭔가 SF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준다? 이런 당연한 걸 별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냥 당연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거 즐거움을 위한 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거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떼놓을 수 없고 그런 정치적인 목적들이 너무나도 밀접한 장르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 그 강연 들으면서도 몰랐던 얘기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뭔가 테크노 오리엔탈리즘과 기존의 전통적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너무 익숙한데 그 구분에 너무 익숙한데 그 가운데에 뉴 웨이브가 있고 그 작가들이 미국에서 되게 진보적이고 진보적이라는 작가여가지고 비판을 덜 받는 와중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시아인들을 다루는데 부족했는지를 연구하신다는 부분이 전 못 들어본 그런 새로운 분야 연구여가지고 너무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초반에 발표해 주실 때 저도 이 수업을 듣고 특히 초반에 텍스트를 읽으면서 학자들마다 SF가 정의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내가 본 작품은 SF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쉽게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얘도 SF가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의 기준을 정의해보면 이건 SF가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분류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이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니까 보건교사 아는 영어 SF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 다시 그런 어떤 예시가 되는 작품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떤 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작품들이 SF라는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구나 특히 아까 그 카프카의 예시를 든 것도 한 번도 SF라고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것도 너무 신선했고 그럼 카프카가 SF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전혀 SF라고 분류하지 않고 사실 남들도 시도하지 않았던 작품들도 내가 한번 새롭게 분석해볼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다룰 수 있는 텍스트가 좀 넓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으로 넘어오면 사실 저도 영상물을 좋아해서 되게 많이 보는데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는 그게 아시아인을 그렇게 다뤄서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또 내가 여자라서 기분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왜 여자를 저런 식으로 묘사하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아까 예시를 들어줄 때 어떤 한 문장에 뭐 에이션 루킹 워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 문장이 너무 불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서양인이 봤을 때 에이션 루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우리가 보면 우리는 우리가 에이션 루킹 워먼을 봤다면 일본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어 저 사람 중국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시아인처럼 생겨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문장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는 서양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서양이라고 퉁 쳐버리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를 소개할 때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 국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문장이 얼마나 자기는 그걸 쓸 때 생각을 못 했겠지만 서양 중심적이고 또 내 입장에서는 무례한 문장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쓰신 글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 또 여전히 근데 또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 있고 조금 더 현대 조금 더 2010년대 이후에 나온 작품에서는 단순히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을 조금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또 작품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아까 뭐 타오이즘이나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사실 저도 너무 서양 작가들이 동양에 있는 어떤 종교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사실 저는 좀 괴리감을 느끼거든요 저는 동양에 살면서 그런 뭐 도교 무슨 불교 이런 걸 가까이 하지만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불교도 진짜 이런 문화 이상하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뭐 부패 예를 들어 불교도 부패가 있고 뭐도 부패가 있고 종교적인 부패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게 무슨 진짜 좋은 얼터네이티브 같지도 않고 거기에 이렇게 심취되지도 않는데 오히려 너무 서양 학자들이 이렇게 동양에 있는 그런 종교에 대한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이상화 왠지 서양에 있는 종교는 많이 타락했지만 동양에서 또 뭐를 찾으면 되게 퓨어할 것 같다고 믿는 그게 되게 저한테 좀 이상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제가 최근에 동양인이 SF에 나온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이미 수업 시간에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애프터 양을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애프터 양에서도 AI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이 되게 중국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온 이유가 그 가족의 딸이 입양을 했는데 중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중국의 뿌리를 알려주려면 중국인 오리진이 들어가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 이런 설정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타오이즘이 나오고 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 이 주인공이 물론 그것도 백인 남성이 만든 작품이지만 완전히 타자화된다 그러니까 오리엔탈리즘에 이미 타자화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그 사람이 되게 도교에서 조금 깨달음을 얻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그 작품이 되게 인조인간 AI 인간이 같이 사는 사회를 보여주면서 되게 탈인간중심주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작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서양에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때 긍정적인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이미 웨스턴 문화에서 가지고 오기에는 많은 것들이 손상되어 있다 혹은 오염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서 동양 쪽에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타자화시키지는 않고 좀 존중하면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질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 강의를 쭉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던 것들을 말씀드려봤는데 또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을 좀 벗어난 SF 작품으로 예시를 들만한 게 있는지 좀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이 나온 지도 벌써 꽤 됐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그 한계를 벗어나는 작품들이 이렇게 SF에 들어올 때 그 이제 SF에서 더 이상 우주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참신한 소재가 아니게 되다 보니까 이 SF에서도 뭔가 새로운 소재를 찾아서 여기서 SF의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더 이상 우주에서 찾을 수도 없고 미래에서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 나라에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도교나 불교적인 것을 이렇게 막 끼워 넣었는데 필립 케이딕도 그렇고 뭐 딜라니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슐라 르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르기는 도교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도교나 불교를 단순하게 이상화한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제대로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비판적으로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필립 케이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말씀하신 예시랑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립 케이딕은 도교나 불교도 이제 작품에 조금씩 조금씩 나오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주역이거든요 주역 그 주역이 우리나라에서 그 뭐 전보러 가면 주역으로 이제 뭐 사주팔자 보고 가는 게 주역이잖아요 주역에 너무 이게 심취해가지고 주역 그 더 맨 인 더 하이케스 쓸 때도 주역을 보면서 다음 문장 못 써야 되지 그럼 주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뭐가 나오면 다음 문장은 이거 써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역을 자기 인생의 가이드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어느 시점에 주역은 쓰레기고 주역은 나의 인생에 져주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혼이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여성 그 미서진이 여성 혐오의 대표적인 게 여성을 이제 벌진 메리로 우상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극도 하나 양극으로 보는 게 여성 혐오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양의 신비로운 이 책이 내 인생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갑자기 막 이거 버려야 돼 막 저주야 막 그래서 우상화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상화인 동시에 대상화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작품 중에 조금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벗어나는 거는 저는 최근에 가장 조금 이 분야에서 진보적으로 치고 나가고 앞서 나가는 게 디즈니라고 생각을 해요 디즈니가 사실은 지난 60, 70년간 얼마나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까? 신데렐라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여성차별의 끝판왕이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와 해군단체 하기도 마찬가지고 페미니즘에서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인종차별적인 것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정글북이라거나 레이디 앤 트럼프라고 거기서 동물을 흑인처럼 묘사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가니까 얘네가 갑자기 막 바뀌면서 포카운터스도 굉장히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고 뮬란, 애니메이션 뮬란도 중국을 이상화하고 우상화하고 이그저티사이즈 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최근에 바오라고 있어요 단편, 디즈니 단편 바오 중국계 미국인 주인공이거든요 그 단편을 중국계 미국인 여성한테 맡기더니 반응이 좋으니까 그 터링 레드를 아예 징거 영화 2시간짜리 맡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중국계 캐나다인이 주인공이고 중국 문화를 이상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여성 캐릭터를 여성혐오적으로 그리지도 않고 만든 사람 자체가 중국계 미국인 여성이니까 너무 좋은 그러면서도 중국계 미국인 여성 어린아이가 히어로가 되는 작품을 만든 거죠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샹치가 나왔잖아요 샹치 그리고 10개 반지의 전설 레전드 오브 텍 링스 거기에서도 보면 아쿠아피나가 주인공이고 크래지 리치에이션에 나왔던 래퍼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이 저기 있잖아요 그 어디 유명한 주인공 했던 친구인데 그 편의점 아 김씨대 편의점 네 거기 오빠로 나온 네 그 두 명이 나와가지고 중국 문화가 이게 여기서도 이제 막 이그저티 사이즈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국 문화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최근에 제일 주목해서 봤던 게 미즈말블이에요 미즈말블은 아예 파키스탄계 뉴스말블 뉴욕에 사는 저지시티에 사는 파키스탄계 미국인 여성이 여성 히어로로 등장을 하고 여기서 파키스탄 대사도 나오고 인도 파키스탄 분리했던 역사도 나오고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디즈니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말씀해주신 작품들 다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봐가지고 지난 학기에 터닝레드로 페이퍼도 써가지고 영문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미즈말블도 완전 주인공 인종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토리 전개 자체가 다르게 가니까 처음부터 되게 얘가 그 무슨 페스티벌 코스튬 페스티벌에 가고 싶은데 되게 가족들이 그런 걸 못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가족 파키스탄 문화 이런 것도 너무 잘 드러나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았고 그 샹지 같은 것도 그 전에 마블에서 베네딕트 컨베베치가 나온 그 역할 닥터 스트레인지요? 거기서도 보면 되게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양 종교 같은 이런 게 되게 혼합되서 나왔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그냥 약간 띄웅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되게 오리엔탈리즘적이죠 네팔에 종교 지도자가 백인 여자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많은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샹지까지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오늘 예시를 쭉 들어주시면서 승리모나 그 다음에 그 달에 가면 그 뭐였죠?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 고요의 바다? 사실 두 작품 다 엄청나게 흥행을 한 거는 아닌? 그러니까 해외 웹세션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에서 사실 고요의 바다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승리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듀서나 프로덕션이 되게 돈이 빵빵한데서 돈을 엄청 쓰고 만든 작품이고 뭐 김태리나 다 유명한 배우들을 넣었어가지고 홍보 자체는 많이 됐는데 제가 느낄 때는 홍보에 비해 흥행을 엄청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백인 남성이 계속 우주에 나가고 이런 것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작품의 만듦새 그러니까 돈은 엄청 들어갔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서 CG가 적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작품의 만듦새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사람들을 조금 끌어들이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되게 근데 또 반면 서양에서 만들어진 미국 영국에서 만들어진 SF는 또 한국에서도 엄청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소비가 잘 되고 잘 팔리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만듦새가 떨어져 그러니까 최근에 외계인이라는 영화도 한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걔도 엄청 흥행에 처참히 실패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왜 계속 실패할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과도기적인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 한국 제작자들이 이런 플러스를 만들며 있어서 계속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나 아니면 정말 잘 만든 작품인데 그냥 관객들이 못 알아보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혜진 선생님도 여기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자체가 포스트콜로니얼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식민지배를 겪었던 국가들이 SF가 잘 유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카프 문학이라 그래가지고 리얼리즘 문학, 학생운동 문학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실주의 문학 이런 게 대세였고 우리나라에서 SF 작가들이 쓰기 시작한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옛날에 이영도 드래곤라자 이런 거 테마록 이런 거 다 그냥 애들이나 보는 걸로 취급을 됐지 진지한 문학으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건축 무한 육명각체의 비밀부터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부터 SF만 하면 SF는 영화 제작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성냥파리 소녀의 재림 만든 제작사 망하고 건축 무한 육명각체도 엄청 채참 그래서 SF는 영화판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SF 외계인이 실패한 것도 그렇고 저기 누구죠? 부산행 만든 감독이 했던 연상호 감독이 염력이라고 했잖아요 류승용 내리고 그것도 실패한 것도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SF를 만들 때 정말 잘 끼워 맞춰야지 SF적인 상상력을 너무로 인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염력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이유 제가 외계인은 아직 안 봐가지고 염력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이유가 용산 참사를 다루고 있는데 류승용이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서 용산 참사를 진압하러 온 경찰들을 초인, 초능력으로 염력으로 다 물리치고 용산을 구해내는 얘기잖아요 근데 So what? 이거 보고 이미 용산 참사 일어났고 저기 엔비가 다 쓸어버렸고 지금 다 재건축이 일어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게 사회적 현실인데 SF적인 상상력을 넣어서 영화를 두 시간 보는 동안 정신 승리를 하라는 건지 결국 결과적인 메시지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염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지 SF적인 상상력을 완전히 이상한 데다가 써버리는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SF적인 상상력 좀비라는 걸 너무로 인해서 좀비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개미 투자자들 이 공유가 뜯어먹은 그 개미 투자자들이 좀비가 돼서 다시 공격하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런 위계가 생기고 주식 투자가 개미 투자자들 잡아먹는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파국으로 간다라는 엄청나게 좋은 메시지를 SF적인 상상력을 넣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작품 메시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걸로 킹덤도 마찬가지로 지리산도 흥행하지 않은 게 아니 거기 지리산에 유령이 됐는데 그래서 so what? 그럼 그 지리산 빨지산들을 살려내려면 우리가 그런 초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지 킹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조선시대의 위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계인도 안 봤지만 그래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고 고요의 바다가 실패한 건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족이랑 뭐 그런 저는 고요의 바다가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작품성은 좋은데 흥행에 실패한 작품들 숫자로 치면 뭐 세계 영화사에 너무 많으니까 저는 고요의 바다가 뭐 예산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선방을 했고 나름 의미가 있다 근데 뭐 만듦새 뭐 그런 거 뭐 비판할 것들이야 뭐 많이 있죠 근데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승리온은 뭐 넷플릭스를 물론 지금 많이 보지만 극장 개봉 안 하고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것도 좀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그쵸 그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아까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다 아니다 이미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그것에 사이언스 픽션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지만 무엇이 사이언스 픽션이다 아니냐 하는 그런 물음은 새로운 얘기를 가져올 거 아니면 그렇게 재미있는 물음 같진 않아요 가령 맞아요 멀션이라는 영화도 생각을 해보면 흥행은 성공을 했죠 근데 그게 물론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화성에 정착하고 정복 아무튼 정착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생존에 대한 거였잖아요 미국 거의 수바이벌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냥 사이언스 픽션은 거들뿐 약간 그런 캐스트어웨인가 뭐 아무튼 그런 식의 맥락과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이언스 픽션을 이용하냐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 what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저번에 노범이나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새롭게 거칠애처럼 덧붙이는 거는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식상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인식의 변화 뭐 그런 게 가져올게 아니면 그냥 좀 식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요즘 개발 단계인가요 삼채 있잖아요 Three-Body Problem 그게 사실 소설 읽다가 그냥 말아서 이제 넷플릭스 나온다고 그래서 넷플릭스 그것부터 봐야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풀었을지 지금 너무 궁금한데 중국 그렇죠 작가가 쓴 거를 미국 그렇죠 자본과 미국 베이스 넷플릭스에서 OTT에서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낼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어 그렇죠 그 퓨즈가 될지 새로운 퓨전을 만들어 낼지 굉장히 궁금한데 특히 지금 미국이랑 중국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완전히 와이트워싱을 할 건지 그것이 너무 궁금하네요 아직 뭐 트레일러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초기 단계인지 제가 듣기로는 삼채가 한 번 영화화가 중국인가 미국에서 한 번 됐는데 처참하게 망하고 이번에 또 다시 시도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스님 말씀처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개봉할 때랑 중국에서 개봉할 때랑 맥락이 너무 달라지고 이 삼채가 재밌는 게 그 켄 리우가 영어판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판에는 그 천안문 사건이 작품의 맨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원본 중국어판에서는 그 천안문 사태 그게 중간에 어있나 없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천안문이 중국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원본이랑 비교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차연점이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우연히 보다가 봤는데 그게 딱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천안문 그게 이제 영국판에는 시작할 때 나왔나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은데 중국판에서는 중간에 나왔었나 그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정치적인 맥락이 워낙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선생님이 글에서 본 그 질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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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에서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읽을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텍스트를 선생님이 보내주셔서 갖고 있겠지만 그 뭐죠 제목이 둘 중에 미래로서의 동양 동양의 미래 미국 사이언스 픽션과 테크노 오리엔탈리즘 이라는 그 글에서 맨 마지막에 선생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 코트만 너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라 그래서 34쪽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결국 동양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양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하는 재현전쟁과 상상전쟁의 문제에 있어 단순히 동양인이 등장하는 미래가 아닌 동양인에 의한 동양인을 위한 서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동양의 미래를 오리엔트타우스 내 이데올로그에 맡기기보다 이제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이 직접 상상한 미래와 그 미래를 재현하는 수백수천개의 서사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주장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서버스 한 주장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에서도 헐리우드나 아니면 해외 서구에서 보여주는 그런 미래 이미지 미래를 그려낸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이 혹은 중국이 유랑 지구도 한국에서 얼마나 흔히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너무 의존적이지 않나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그리고 테크노 아직은 헐리우드나 미국이나 그런 권력 이미지와 산업의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테크노 오리엔터스 이나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마땅하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나도 쏘옷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쟤네는 저렇게 보는구나 무식해서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그때 그때 시기에 예를 들어 일본과의 전쟁에서는 일본이 원충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그 레드스케어가 있을 때는 중국이 또 적으로 그려지고 그런 맥락을 알면 용서되거나 용인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화와 함께 그냥 생각해보면 그것이 더 홍보한 이야기가 되지 않나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민석이 아니면 응현이는 혹시 질문이 있나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요 아니요 두 분 민석 씨 용현 씨 말씀 혹시 아 응현 씨구나 네 선생님 오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한비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이미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많이 짚어주고 그거에 대한 선생님 답변도 이미 많이 들어서 이미 많은 부분에서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어 좀 지금까지 SF를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진지하게 이 장르를 어떤 장르 구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접해왔다가 이렇게 아까 초반에 언급해 짚어주신 것처럼 이 장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저도 아직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걸 이제 새롭게 접하면서 아직 저도 이걸 저만의 정의를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아까 이제 한국에서의 흥행 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굉장히 제가 든 생각은 아직도 어떤 대중적인 차원에서는 SF가 굉장히 서구적인 장르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중적으로 카테고리가 되는 SF라는 장르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직도 약간 서구에는 못 미치는 이제 승려가 CG가 이 정도 올라왔네 뭐 이 정도로서만 되지 여전히 약간 세컨더리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흥행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SF가 어떤 뭐 조금 굉장히 넓게 보면 어떤 상상적이거나 대안적인 현실에 대한 장르라고 이제 여기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장르가 어떻게 흥행의 문제도 저는 어쨌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용 계속 좀 대중적으로 수용이 되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가 될 수 있고 좀 더 이게 공통의 이 합의라고 해야 될까 그게 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구보다 더 급진적으로 받아들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자본주의 바깥의 현실을 상상하기가 더 어려운 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굉장히 SF를 서구적인 장르로 굉장히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SF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란 용어가 이제 우리가 이 용어의 범주를 얼마나 넓게 잡느냐 좁게 잡느냐 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처음에 이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영국에서 생겨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사이언스 픽션의 사이언스라는 것 자체가 이 과학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가 서구에서 말하는 과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구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 미국 영미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과학이 상상력에 들어간 픽션이 사이언스 픽션이다 라고 하면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이언스 픽션이 동양에서 사이언스 픽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예 과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나 개념 자체가 거기랑 우리가 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이라는 이제 제 일 제조장이 아니라 그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학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생활식민화하려는 시도들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양자 역학이 와가지고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 동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예전에 서구에서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소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한의학을 막 신봉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의학을 예로 들어보면 한의학이라는 게 이제 서구 과학에서는 이제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허준이 동의보감을 쓸 때에는 그게 이제 과학이었던 거죠 과학적으로 개념을 하여서 그러면 이제 한의학을 바탕에 둔 과학소설 이게 시대극인데 뭐 20세기 초반 허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약간의 픽션이 가미된 한의학을 바탕에 둔 소설이라면 이게 이제 과학소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협소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백옥선녀가 나타나서 혀를 찔렀더니 뭐 살아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당시에는 과학소설인 거죠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거를 과학이라고 개념을 안 붙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소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개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 가서 낄 필요는 없는데 너네 과학소설이라는 개념 자체도 원래 엉성한 거였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거를 과학소설이라고 안 할 이유는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되받아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주역도 그렇고 가주 팔자도 그렇고 뭐 뭐야 뭐 저기 관상도 그렇고 제주도 설화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충분한 과학소설의 소재가 될 수 있는데 서구에 있는 과학소설 팬들이나 독자들이 야 그거는 과학소설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쳐야 된다는 거죠 야 HGOS는 과학이었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 니네가 생각하는 과학 이라는 개념 자체가 틀린 거야 라고 이제 뭔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장르를 만들든가 우리가 괜히 뭐 거의 장르를 가서 갖다 붙는 게 싫으면 이제 우리가 아예 장르를 뭐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네 네 근데 판타지 아까 그렇죠 판타지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뭐 보건대사 안은영이라든가 아니면 불가살 그리고 또 뭐 여러 개가 더 있었는데 킹덤부터 해서 우리가 판타지를 분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에서 흥행을 하고 도깨비 도깨비도 아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과학이냐 뭐 그러니까 슈퍼내출이냐 사이언티픽이냐 뭐 그런 것에 범주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그 딜레인이었나요 그 사이언티픽션이랑 판타지 네 분류한 그런 거 It to see Something that could not happen 그거에 나의 판타지는 네네네 아 근데 그것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게 명쾌하게 해 줬는데 저는 굉장히 고맙고 재밌지만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경계가 계속 무너지고 맞아요 그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텐션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서 물론 그런 카테고리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걸 세운 다음에 서로 넘다들고 막 그 뭐 한국말이야 아 퓨즈하고 그런 것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그런 상상력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맞아요 그래서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 작품을 보면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이 3대 SF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그때 휴고, 네뷸라, 월드판타지 다 휩쓸었는데 종이동물원이라는 작품에 과학적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아무것도 과학적인 게 없는데도 3대 SF상을 수상을 했고 그러니까 SF 미국 SF계에서도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을 SF로 쳐준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살이나 도깨비나 보건교사 아는 형이 그 사람들한테는 SF인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반스앤노블스 같은 경우도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나 판타지 구분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 지금 정혜진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로 사이언스 픽션 어디에 판타지 이거 불가능하니까 아예 반스앤노블스 가보면 사이언스 픽션 앤 판타지라고 그냥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 판타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면 이제 학자들은 그냥 다 퉁쳐서 스페큘레이티브 픽션 이렇게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퉁쳐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편하게 그냥 막 얘기할 때 아 우리 뭐 사이언스 픽션의 판타지 학자들은 이러면 너무 길잖아요 스페큘레이티브 픽션 학자들은 이러면 또 너무 길고 아직 생소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합쳐서 그냥 저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가살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이러면 이제 설명을 해야죠 아 그게 뭐 이런 게 있고 뭐 이제 근데 그렇게들 많이 제 생각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SFF 아니면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다 퉁쳐서 하거나 사실은 뭐 너무 어렵죠 예 그럼 정고라 작가님의 저주토끼도 사이언스 픽션으로 저는 사이언스 픽션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편애형 작가 작품들도 사이언스 픽션으로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예 그렇죠 저주토끼 같은 경우는 잔혹동화 아니면 마술적 사실주의 여러가지 틀을 갖다 붙일 수 붙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그렇게 틀을 벗어나고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흥향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계인은 그걸 시도했다가 약간 잘 안 된 케이스가 같아서 2부까지는 내가 본 다음에 얘기를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도를 너무 앰비시얼스한 시도라서 약간 비판하기도 미안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비판하지는 알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본다 본다 하다가 어우 그렇게 너무 많아요 요즘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헌트 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박찬욱 감독 영화 보고 그렇게 영화가 갔는데 그러고서 그냥 미국 와버려가지고 외계인을 못 보고 와가지고 음 뭐 개봉하겠죠 뭐 저기 OTT에 그럼 보려고 아 그럼 외계인 개봉한 거 같은데 미국에서 아닌가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시기가 지나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응현 혹시 질문 있나요? 갑자기? 이게 안 좋은데요 아 네 맞어 빨리 가는 게 차라리 나요 할 말을 다 뺏겼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아직도 아시아에 대해서 이미지를 할 때에는 보통 이제 자포니즘적인 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좀 인터넷 밈에서는 와페니즘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좀 가짜 일본이라는 거죠 보고 싶은 환상적인 일본 그런 것들로 구분되는 게 사실 되게 오래됐잖아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아편전쟁 때부터 엘리언으로서 작용했고 원체 제국이여 의식해야 하는 제국이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섬나라 살고 있는 집 한글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장을 해버려가지고 자기네한테 세계대전을 걷는 되게 무서운 인종이 되었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게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음 인상이 남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리엔탈리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 아시아인 거 그냥 대충 다 구가 넘으면 서울이겠지 그런 느낌이 든 거 같고 실제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종종 얘기할 때 야 한국 문화가 없어 라는 말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복, 경복궁, BTS 그런 게 한국 문화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표가 조금 부족한 거 같아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나쁜 식으로 한국을 깎아들이는 식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일까? 막 이렇게 상상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지금 들어서 이제 내놓게 되는 콘텐츠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에 대한 부분 최근에 상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얘기하기는 싫지만 BTS로 대표되는 굉장히 각적인 흐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히려 한국적인 맥락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게 성공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맥락이 아주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기표들은 뭐 반지합방에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상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BTS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단히 아시아인 그러니까 아시아인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중성화된 무언가 예쁜 애들이 팀을 이루어서 약간 그런 일을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제 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항상 공개해 놓잖아요 전 세계 아미들이 볼 수 있게 그런 식의 되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국적인 이라는 걸 못 잡고 있나 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한국적인 거라고 정의해야 할지 사실 한국인조차도 아직 온전하게 합의가 됐다거나 아니면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어찌더라도 이거야라고 주장을 선뜻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막연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문화상징 자본이 너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국 살면 일본하면 딱 스시, 기모노, 벚꽃 딱 떠오르는데 한국은 이제 없으니까 어벤져스도 결국 블랙팬서도 결국에는 찾다 찾다가 부산 자갈치시장 가잖아요 근데 자갈치시장 사실 뭐 홍콩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수산시장 어디가나 다 있는데 굳이 그게 되게 한국적인가 싶기도 하고 어벤져스도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새빛둥숭둥 찾아가는데 그게 한국을 막 이러게 우리도 볼 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이제 야 한국? 뭐야 한국은 뭐 너네 뭐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자꾸 두유노 컴플렉스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이거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은 다 알잖아요 중국 애들 말리장성 다 알고 베트남 하면 딱 있고 베트남 전쟁 그것도 나쁜 역사지만 한국 하면 뭐 한국 뭐 있는데 너네 하면 뭐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막 저기 싸이 같은 경우에는 막 뮤직비디오에서 좀 약간 억지스럽게 문화상징물들을 막 끼워넣잖아요 유재석을 끼워넣고 뭐 무한도전을 끼워넣고 야 우리도 이거 있어 우리도 이거 있어 이렇게 막 끼워넣는데 그게 이제 뭔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싸이가 그걸 통해서 뭐를 주장하려고 하는 건지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뭐 BTS 아이돌 같은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제 그 기왓장 나오고 막 호랑이 뛰어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블랙핑크도 그 뮤직비디오 중에 이제 네온사인으로 만들어진 기왓장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맞나 싶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게 있죠 리사가 그 랄리사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태국적인 걸 되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좋게 봤거든요 자기의 문화적 유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거를 이렇게 쓸 때는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볼 때 어색해 외국 사람들 보여주라고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이언스 픽션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해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를 문화상징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하면 제주 해녀 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게 우리가 그런 문화상징 자본을 키워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꾸 나가가지고 두유노 김치 두유노 싸이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걸 좀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는 글로벌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LG도 그렇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삼성 한국 거야 막 그러면 에? 막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거라는 것을 지우기 위한 노력을 여태까지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로벌라이즈 하려는 그 시도 때문에 이제 또 다 반대로 하려니까 약간 태극기? 한복? 근데 그것도 지금 막 중국이 막 넘보고 있고 막 그래서 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사실 그런데 한국 안에서 내에서 보면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국적인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좀 은근해서 이렇게 브랜딩을 하기가 약간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고 해녀도 사실 딱 이미지로서는 강력한가? 강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이게 한국이야 할 때 딱 해녀가 떠오르고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잘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요즘 서울이나 부산이나 그런 각자 도시 PR 이렇게 뮤직비디오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익살스럽게 한국에서 익살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약간 모드도 중요한 거잖아요 시각적인 그런 아이콘이나 그 싱니파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 기대는 가지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흔적들을 지운 게 외국 나가서 잘 된 거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오징어게임도 뭐 백의의 민족이니 뭐 김치니 이런 거 전혀 안 나오는데 그 영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쓰면 외국 관객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이래서 황동영 감독이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순수하게 거의 한국 관객만을 타겟으로 사실은 만든 드라마인데 이제 이제 영희가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한국의 문화상징 자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는 거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러고서 일부러 타겟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부자연스럽죠 기생충에서 그 노래도 뭐였죠? 그 외우기 위해서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두포 노래죠 네 갑자기 박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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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소음이가 아니라 박소담이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 선생님이 이제 슬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혹시 저희에게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던져주고 싶은 그런 같이 생각해 볼 거리 고민거리가 있으신가요? 뭐 아까 이제 저기 민석씨가 얘기해 주신 거에서 제가 이제 그 조금 덧붙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제가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오리엔탈리즘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이제 영미권 SF들 비판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면들을 위주로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영미권 SF나 세계 SF도 굉장히 빨리 또 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이자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에 오는 모든 것들을 자국 문화로 만들어 버리는 워낙 이민자들의 나라니까 뭐 여기 스티븐 스필버그님 미국이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다 사실은 이민자들이잖아요 다 이제는 미국께 됐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까 얘기 드렸던 켄 리우 작품이나 그 다음에 저기 테드창 작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미국 SF의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인 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오리엔탈리즘을 공격하는 작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재밌게 봤던 게 RF광이라는 작가의 아편전쟁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파피워라고 그것도 이제 중국 난징대학사를 배경으로 한 건데 그것도 판타지인데 너무 재밌게 봤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미국의 강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비판하는 것도 자기의 문화산물 상품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자본주의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자본주의 비판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SF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뭐 한국 SF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저도 이제 많이 소개하려고 학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 한계가 있고 한국 작품들이 더 많이 번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미국 사람들이 제가 학계에서 김보영 김초연 얘기할 때마다 아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다 어디서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아 아직 영어 번역이 없어 그러면 아 그럼 번역되면 나한테 알려줘 뭐 10년 뒤 20년 뒤 번역되면 내가 논문 쓸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화 드라마 얘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오징어 게임으로 논문 쓰고 그거는 얘네들이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미르면 밀리잖아요 근데 문학은 밀어도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 밀리지가 않으니까 힘이 빠지고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셔야겠네요 아까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뒤에 김보영 김보영 작가 맞죠? 책이 번역이 된 거를 지금 저 뒤에 있어서 찾고 있었는데 두 개 됐어요 두 개 그쵸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좀 더디긴 하죠 맞아요 그 부분 되게 안타까운 거 같아요 김보영 작가 꺼 두 개 편애형 작가 꺼 두 개 됐고 그다음에 그 앤솔로지 하나 있거든요 박선영 작가님 선생님이 이제 모아서 번역한 레디 메이드 보디사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너무 막 읽고 싶다고 막 그러고 시장도 마켓도 큰데 아니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 하는 것보다 반세앤노블스에서 100위 하는 게 매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마켓이 크니까 영어권은 근데 조금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SF에도 관심이 있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이런 여러분 같은 젊은 학자들이 많아져야 이게 어쨌든 접연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이 관심 더 많이 가지시고 고민도 같이 하고 그러면은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문화과학 이거 혹시 신뢰물로 받으셨나요? 아니요 못 받았는데 나왔어요? 아 나왔구나 SF스타의 색깔도 오묘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아 왜 나를 안 보내주냐 아 네 pdf로 보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림도 있구나 네 앞에 이렇게 샤이니한 재질로 그래서 미술계에서도 지금 원래 한 학생이 있었는데 빠졌는데 그 학생이 조각가였거든요 아 조각가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비주얼 아트 쪽에서도 굉장히 SF적인 상상력도 많이 구현하고 있고 좀 매체 간에 활발한 그런 협동, 콜라보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이렇게 SF에 대한 관심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약간 번역원 그런 데서도 한국 문학 작품 번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전통 한국 문학에서 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번에 영어영문학회에 오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혹시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엘락이요? 아 저 필리케이딕 필리케이딕의 저기 그 반편들에 나타나는 동양 캐릭터들 아 네네 아까 얘기 드렸던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에서 필리케이딕 단편들에 나타난 동양 그런 거 분석해서 엘락에서 이번에 발표합니다 12월인가? 네 맞아요 12월에 12월 둘째 주가 셋째 주일 것 같은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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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일주일 시간 내서 가려고 이번 학회 끝나자마자 네 이번에도 그러면 엘락에서 뵙기를 기대해 네 선생님 홍대에서 하죠? 몰라요 홍대에서는 확인해 볼게요 네 시간 내시면 밥 점심 식사하거나 네 아니면 술 한잔 해도 좋고 같이 한번 뵐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차 마셔도 되고요 아 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네 카톡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 이메일 저기 정혜진 선생님이 아시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 주시고 카톡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선생님 아까 단체방으로 읽을거리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채팅으로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면은 제가 정리해서 정혜진 선생님한테 좀 넘겨드릴게요 싹 정리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굿나잇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다